포항의 프리킥 신지로 신지로 또 선제골 신지로 연속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지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5 앞서는 포항입니다 신지로 선수의 최근 보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프리킥 할 수 있는데요 월을 피해서 차는 아주 기술 있는 슛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개인통사는 250.5 이번엔 정지이 정지이 골 원더골 정지이 지난 전북전과 전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로 인해서 추가골은 정지이입니다 1대5 앞서는 포항입니다 정지이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지치없이 투구를 연결시키면서 발등으로 엄청난 리포트를 보여줬거든요 말 그대로 온전골을 보여주는 정지이 선수입니다 정지이 선수입니다 기가 막힌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지이 선수입니다 정지이 선수입니다 정지이 선수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족을 할 골로 수겠습니다 임상엽 쪽으로 임상엽 골 임상엽 임상엽 임상엽의 능적 3단의 영혼을 합쳐는 포항입니다 임상엽 선수가 완벽한 뒷돈단의 우리는 옥주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또 정말 완벽한 패스가 들어왔거든요 심착한 컨트롤 이후에 콩키퍼을 확인하고 오른발로 감아치는 슛으로 완벽한 힘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무리가 왔어요 임상엽 임상엽 골 세기골 세기골 세기골을 만드는 임상엽 오늘 최골입니다 임상엽 선수가 긴 능력을 보여주면서 슈팅하는 척하고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소비를 완벽하게 따뜨린 다음에 상대 반대편 구성으로 꽂아넣는 완벽한 슈팅을 보여주는 임상엽 선수입니다 차 세골까지 파업해서 세골 골 세기골 승용 이빨 이빨 이즈 세기골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